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 정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라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설명회 2013년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 설리는 이번 입시 설명회는 1부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 전략 2부 2014학년도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까지입니다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설명회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본인은 AEW podcasts에서 신청 바랍니다 리뉴 Group 으 spoonful EMB 이금도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